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차짠들을 다 가져와 봤어요 목을 좀 축이면서 말차 가루예요 이거 물론 전통적으로 거품 내서 마셔도 되지만 바쁘고 간단하게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저는 거품 내지 않고도 그냥 마시거든요 그냥 잔을 이거 한번 데웠어요 따뜻한 물에 살짝 따뜻한 물에 데운 잔에다가 물론 바쁘니까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말차 가루 넣고 그냥 젖지도 않을 거고요 따뜻한 물을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먹고 싶을 만큼 욕심내서 가득 부어 마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젖지도 않고 말차 가루를 붓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렇다고 펄펄 끓는 물은 아니고요 아주 심하게 오래 두면 가루가 남는다 하시는데요 그냥 살짝 이렇게 흔들어서 마시면 편안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쓴맛 저는 쌉싸름한 녹차의 맛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냥 말차 넣고 물 넣고 그렇게 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마시면서 찻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찻잔들 몇 가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왜 이렇게 작은 잔들로 마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나름 다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큰 잔들도 있어요 이런 잔 그리고 이런 잔 이런 찻잔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게 쌀알처럼 쌀알 크기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으면서 햇볕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이런 잔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모양이 박쥐거든요 박쥐는 아주 길한 상서로운 그런 복을 가져다 준다는 상징성에 있어서 옷에도 그렇고 그림에도 그렇고 그릇에도 그렇고 이렇게 길상 무늬라고 해서 상서로운 무늬로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잔들은 주로 발효차나 그리고 왜냐하면 얘가 두껍거든요 발효차는 주로 온도를 뜨겁게 해서 물을 뜨겁게 해서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손이 많이 뜨겁지 않게 좀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푸근하게 발효차 같이 많이 마셔도 내가 좀 많이 마셔도 몸이 거뜬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발효차로 차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 잔이로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아이는 이거는 사실 말차 가루를 사용해서 이제 말차를 마시는 큰 사발을 쓰는 그 흙으로 시범 삼아 작게 만들어 보신 거래요 작가님이 근데 이 아이는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거칠어요 얘는 매끈매끈하잖아요 얘는 거칠어요 거품이 굉장히 잘 나요 그래서 거품 내실 때 제가 지난번에 사용했던 그릇은 아주 매끈매끈한 그릇이거든요 그런 그릇에 거품 내는 거고 이런 그릇에 거친 흙으로 표면을 거칠게 만든 그릇에 거품을 내는 거고는 그 거품이 만들어지는 속도와 그 거품의 두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는 거품이 잘 나는 그릇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면 말차 하실 때는 이렇게 더덜더덜 표면이 울퉁불퉁한 말차 전용 찻잔에 거품을 내시면 훨씬 쉽게 거품을 부드럽게 많이 잘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송나라 시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큰 잔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차가 옛날에 아주 처음에 신농시 신농전설 신화 뭐 이렇게 불리우는 신농시의 이야기에 따르면 약으로 처음에는 찾아내 발견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음료지만 중간 단계까지는 이 영양분을 섭취하게 해주는 중요한 영양소였어요 그래서 차가 가진 비타민 미네랄 거기에다 플러스 국물도 넣고 그리고 양젖이라든지 유제 버터 같은 우유 같은 그런 유가공품들도 넣고 그래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거의 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갔다가 지금은 정확하게 음료의 개념으로 우리 실생활에 자리를 잡고 있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큰 잔들도 썼었다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 찻잔들이에요 이건 이제 한국 작가님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찍어낸 거고 얘랑 얘는 작가님 거에요 작품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주로 차 거름망 올려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얘는 도자기 하잖아요 얘 온도가 좀 낮게 부어진 아이예요 이 색이 우리나라 가을 감을 떠올리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글쎄 얘가 제가 마시려고 차를 붓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 먹어요 찻잔이 끊임없이 차를 흡수해요 제가 만약 이 녹차를 말차를 여기다 붓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맛이었을 때 내가 마실 수 있었던 맛이 여기 들어가면 그 맛을 못 느껴요 이 찻잔이 다 먹어서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좁아요 얘는 몸통이 좁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 아이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얘도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나 이 찻잔이나 이 찻잔으로 입술에 이렇게 돼서 마시면 얘가 알아서 사 이렇게 입에 넣어 주는데요 얘는 강이네요 강건한 네가 와서 잘 마셔 봐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아주 자기 그 형태를 강하게 직선으로 지냈기 때문에 우리 입술은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면 내가 고개를 숙여서 얘한테 맞춰야 돼요 얘를 그러면 자는 이렇게 경사치 기울이면 되잖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아이는 사정없이 아무데나 다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차를 마시는 시간은 모든 게 고요하고 가끔 나한테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너무 강인한 찻잔으로 마시면 뭔가 내가 이렇게 무언가에 맞춰야 되는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찻잔들 그런 느낌보다 나는 편안하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살짝 찻잔의 입술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입술 부분이 부드럽게 이렇게 살짝 입에 들어갔을 때 내 입술에 딱 만났을 때 편안하게 들어오는 그런 찻잔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얇으면 또 면도날 칼날 입에 묻는 것처럼 순간 긴장하거든요 우리가 이 입술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너무 얇은 것보다 편안하게 내 입술하고 맞아지는 그런 찻잔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보여드렸고요 겨울에 좋아요 뜨거운 거 마실 때 위에가 벌어져 있으면 찻잔은 원래 70% 밖에 안 채우잖아요 그래서 빨리 씻고 그리고 잔이 적기 때문에 꾸준히 따타물을 따라서 마셔서 마실 때마다 따뜻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 맛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이런 머그잔은 한 번에 편안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많이 마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식어가잖아요 빨리 못 마시니까 그래서 그 차를 따뜻하게 해서 마셔야 되는 경우에는 그 맛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밖에 나와 있는 동안 맛이 많이 날아가요 그렇지만 편리성은 있으니까 머그잔 좋아하시는 분들은 머그잔에 드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머그잔에 잘 마셔요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이 아이도 잔을 보시면 이렇게 입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찻잔의 입술이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어요 그냥 막 벌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입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디가 있어서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저같이 덜렁이는 이 찻잔을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아이가 있어요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티 세레머니 할 때는 우롱차를 많이 쓰시거든요 우롱차는 여러 6대 차류 중에서 향이 정말 좋은 종류죠 그래서 우롱차 시연을 하실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보실 거예요 얘는 문향배라고 그래서 향을 마시는 맛보는 어떤 향인지 알아볼 때 사용하는 잔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차 맛을 보기 위한 찻잔이에요 보셨을 수도 있어요 차를 여기다 일단 먼저 따르면 이 찻잔에 차향이 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살짝 뚜껑을 덮어 씌워요 뚜껑을 덮어 씌우고 그리고 그대로 쉬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찻잔 차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로 이렇게 손바닥을 따뜻하게 하면서 향을 보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 짧은 영상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면 재미날 텐데 그리고 오늘의 다식 저랑 같이 있는 다식은 계란, 체리, 고구마, 플루베리 먹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날씨가 좋아지고 심지어 더워져서 수영장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시원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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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